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시덕입니다. 7월 3일 창원체육관에서 야쿠자 김재훈 선수와 영화배우 금강삼님이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김재훈 선수가 이번에 대회를 위해서 정말 훈련 열심히 하시고 준비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훈이 응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재훈이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선수 파이팅! 재훈아 막 한번 보여도! 어? 살아있다 아이가!